기억은 해요. 뭘? 기대도 안 했어요. 2년 전 처음 봤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물어는 것 같았으니까. 경쟁사랑 마케팅 비용도 모델도 다 비슷한 상황이야. 이때 어떻게 하면 위너가 될 수 있을까? 정말로 기억조차 못하더라고요. 나를. 거기 직학생. 답해볼래? 무슨 날이 하고 싶은 거야? 처음이 아니라고요. 그날이 우리의 처음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기억해내요. 일주일 줄게요. 일주일 줄게요. 일주일 안에 증거 찾아오면 인정해드리죠. 일주일 줄게요. 그때까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실을 밝히세요. 그럼 저도 여기서 멈출 테니까. 샤르만 캔들만의 향을 구해와요. 샤르만 캔들만의 향을 구해와요. 시즌 1 가다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